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용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한과학요. 좋은 기업인데 종목용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 종목은 좋은데 안 가서 답답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대안과학 들어가게 된다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그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갔다가요. 사실 40%였는데 지금 비중을 좀 줄인 거거든요. 너무 내려가서. 이제는 조금은 돈 어리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비 볼수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대안과학이라는 게 실험기기 유통 및 제조하는 업체인데 초조원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회전 진공 농축기 이런 것들 다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두각받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 그리고 4, 5년 대비 최고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회사 자체도 지금 자리가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도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7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자리가 두려워할 자리보다는 기대할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오비브이 수급도 좋아졌습니다. 누적 균형 거래량도 좋아지면서 이제 오비브이 유마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점점 매수세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결국은 매수와 매도 싸움에서 매수가 높아야 주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12,400원에서 500원 사이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회사 본질의 가치는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400원 정도에는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약간 춤에 제가 손실 보고 사실 그걸 편드를 했거든요. 너무 내려가서. 손실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손실이지만 지금 다시 재진입해서. 재진입은 지금 하기엔 조금 아쉽고요. 가격이. 8,800원 밑으로. 그냥 여기서 만약에 가버리면 내 물량 갖고 잘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려오면 8,800원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야 좀 유의미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에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날 나도 이제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하면서 대량 거래를 빵 터트렸거든요. 그 자리 중간 정도. 이렇게 지금 모였던 자리인 한 8,800원부터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다시 거기서는 또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투기사항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8,800원부터 하시고요. 12,400원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굳이 내려오진 않겠지만 7,300원은 또 손절 라인 드리도록 하겠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